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연으로 이끌러드릴 부동산 멘토 보성준입니다 최근 꾸준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지금 벌써 이미 상승이 시작됐다 그리고 앞으로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하락장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본격적인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각각의 어떤 근거로 이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의 부국성주의 부동산 시장 판단은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있는데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 개인적으로 조금씩 보면 좀 중요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뭘 좀 중요하고 누구는 좀 더 다른 것도 중요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이런 식으로 중요도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어떤 통기적으로 제가 높았을 때 그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바로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이제 거의 인상이 이제 막바지 단계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통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개월 연속 동결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게다가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3% 후반대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기준금리에 대한 리스크 즉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금씩 길러들므로 인해서 이제는 가격 하락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느냐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첫 스타트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상승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 특히 올해 2월 달에 사실 이런 의견들 또 이런 설문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 2월 달에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었어요 예 그래서 거래량이 그 전달 내지 전년도 하반기로 하반기 기준으로부터 쭉 본다 하더라도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고 거래량이 증가를 했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거였어요 자 거래량이 월 거래량이 증가한 거는 맞아 하지만 거래량은 항상 추위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거래량은 시세나 미주심리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흐름 타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 올라갔다가 다음 달 내려갔다가 이번 달 올라갔다가 그 다음 달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상승의 추위냐 하락의 추위냐 이런 추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상승의 추위의 첫 번째이지 않을까 이게 2월 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래량이 상승 추위를 탈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의 그래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거래량 추위가 회복되고 있다 회복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량 중에서도 반등 거래 반등 거래량이 더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실제 단지들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이런 거래량이 증가한 지역 중에서 반등 거래가 나타난 단지들의 흐름이 결과적으로 시세에 대한 흐름을 끌어올리고 있고 시세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앞으로 이러한 이유로 계속해서 거래량이 뒷받침 된다고 한다면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락 기간 중에 하락폭이란 하락폭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지역은 2년 전 3년 전 가격이 떨어졌다 아니면 정고점 대비해서 30% 떨어졌다 40% 떨어졌다 근데 그 이상으로 더 떨어질 수 있겠느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만큼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역이 거래량이 증가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람들이 이제 떨어질 거면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한다면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리스크가 크지 않을 거다 라는 판단으로 들어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상승세가 계속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 하락 그래도 앞으로도 하락이 좀 지속될 것 같은데 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근거를 제가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아직까지는 대출금리가 높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물론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 그리고 높게 올라왔던 대출금리가 낮아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상승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때하고 비교한다면 그때는 2%대였거든요 2% 초반 때 근데 물론 지금은 3%에서 한 4% 정도 많게 5%자도 있습니다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비해서는 대출금리가 높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매수를 하려고 하는 매수자 매수자가 좀 더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끼고 내 집만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허들러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출금리가 아직까지 높은 상황에서 매수세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 힘이 얼만큼 오랫동안 가격량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최근에 맞어 거래량이 증가는 맞아 근데 그 거래 비중을 보니까 거의 9억 이하에 많이 쏠려 있더라 근데 9억 이하는 우리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쵸? 특례보금자리 특례보금자리하고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특보는 혹시 여러분들 번개탄이라고 아세요? 번개탄? 번개탄? 잘 모르신 분들이시죠? 응 번개탄 이렇게 연탄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먼저 그 이후에 번개탄 시동을 거는 거예요 번개탄을 태우면서 연탄을 같이 태우는 건데 연탄을 모르신 분들은 번개탄을 모르시거든요 근데 큰 역할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쑤시기 같은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번개탄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전부 다 바닥이 나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래가 계속해서 뒷받침 될 수 있겠느냐 결과적으로 다시 꺾일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기 침투에 대한 가능성인데요 결과적으로 단기에 너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단행했었을 때 반드시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 중의 하나가 바로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를 요즘에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거 같아요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경기 자체의 침체가 체감하는 거 같은데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가 좀 안정화된다 즉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진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된 모습을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방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구원투수를 투입을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시기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상승을 주장한 사람과 하락을 주장한 사람들의 근거를 놓고 보면 다 일리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우고 좀 답답해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한 부분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듣고 나서 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더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 공연했잖아요 이것도 맞잖아요 근데 불안한 건 뭐예요 그쵸 미국이죠 미국 미국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 디포트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큰 고비는 넘어섰다고 했는데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준에 대한 부분도 역시 아직까지 인상의 흐름을 타고 있긴 하지만 이게 거의 마무리 공연이다 전문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기준금리, 연준금리 인한을 빨리 단행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에 금융에 대한 불화실성 이런 부분들이 100% 해소됐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또 이 불화실성은 저는 끝자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또 자금 불씨가 돼가지고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9억 이하의 거래량 비중이 높긴 하지만 높긴 하지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대출만 가지고서 저희가 또 논할 수는 또 없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현금을 보유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갈아타기를 단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시장의 거래량이 살아난 상황에서 내가 전세를 끼고 집을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후에 전세금을 갖고 내가 들어가서 사는 이런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9억 이하가 거래 비중이 높은 건 맞아요 높은 건 맞고 또 하나는 앞으로 특보의 향방이 지금 당장 언제 이렇게 마무리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흐름들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뭐 이걸로 인해서 바로 하락을 하겠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하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고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부를 다시 한번 수혈을 할 거고 이 수혈이 유동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유동성이 끝도 모르게 지금 현재 유동성의 지표를 보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전부 다 흡수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유동성을 공공을 시킬 수 있는 정부의 그 노력이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수 있는 한 4분기 이후부터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저는 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경기 침체된 상황에서 회복을 위한 구론투스의 시점을 너무 늦게 가져가 버린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타이밍을 늦었을 경우에는 이제는 아무리 그런 뜻을 든다 하더라도 그게 회복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지 못하고 침체장이 오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현재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판매할 때도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근거와 하락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 하반기 같은 경우에 시장이 강부압대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좀 더 크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어요 즉 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급격한 상승보다는 소폭에 소폭에 상승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강부압대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으로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수세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매수세가 계속해서 뒤에서 추경매수 할 수 있는 매수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의 회복의 폭 상승폭이 좀 더 빨라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매수세가 붙었어 붙었는데 그 몇 개 거래가 되고 난 이후부터 다시 휴전이야 살려고 했더니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물건을 걷어들이거나 또 보유한 물건을 내놓으면서 그 전보다는 또 호가를 올려서 내놓은 상황인데 그 가격으로 매수하기에는 또 내가 부담스러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줄달리기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장사항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거래랑 증가로 인해서 강부합세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가격에 의해서 올라간다? 올라간다? 따라가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도 이거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는 확실한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어떤 뒷받침 내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여전히 그 전에 가격의 하락을 주도시켰던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고 또 내수경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침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무리해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눈치싸움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회가 모이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같이 와서 또 매수회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래가 나타나지 않고 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좀 강부합세의 모습으로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 시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또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지금 가격 반등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불안 요소들이 어느 시점에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 좀 더 강해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